안녕하십니까 청정당당 한국사회 곽지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4월 학평 잘 치르셨나요? 얼굴이 왜 그래? 그렇죠? 3월 학평과 다르게 4월 학평 5월 6월 쭉 한 달 한 달 가면서 오히려 우리 제자들이요 처음에 그 긴장감이 풀려요. 그런데 날씨가 풀리면서 꽃도 보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왠지 적응도 됐고 이 긴장감도 살살 풀리고 큰일 나 큰일 나 풀리면 안 돼요. 그쪽도 계속 긴장했는 게 아니라 이제는 1월 2월 3월 달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풀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고3 생활이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다시 고2, 고1 무슨 중학교 때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요. 다시 이렇게 4월 학평으로 내가 못 본 친구들은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내 일에선 안 되겠구나. 내 날씨가 좀 풀렸네. 내가 지금 몸이, 내가 좀 긴장감이 많이 풀렸네. 다시 정신 차리자! 그래서 마음을 좀 다시 잡고 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월 이 학평. 일단 3월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어렵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진짜 수능이 나오냐? 이 정도 정도 나온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살짝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3등급 이상은 못 본 친구들은, 못 맞은 친구들은 살짝 긴장감이 있고 아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경각심을 갖고 다시 1월달, 2월달에 개념 정리했던 것들 좀 다시 찾고 봐야겠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물론 3등급 이상 나온 친구들도 그렇고 첫 번째, 앞으로 4월, 5월, 6월 가면서도 여러분이 복습 꾸준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단 1월달, 2월달에 개념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개념 정리 한 번 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수능까지 다 끝냈느냐?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3월 시험 잘 봤는데 어? 4월에 보니까 좀 떨어졌어. 여러분이요. 이 개념 정리한 내용들 특히 단권한 노트, 자기만의 암기 노트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시험 전에 또 시험 끝나고 나서도 살짝살짝 확인해야 돼.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사람을 자꾸 잊어버려. 나중에 6월 목표 가서도 나 1, 2월달에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다시 복습해서 아 이거였지, 이거였지, 이거였지 자기 지금 테스트 계속해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설 강의를 또 통해서 아, 맞아. 이런 것들 어려웠지 아, 이런 것들 내가 좀 어땠지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야. 또 하나 이렇게 학평, 이런 모평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복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 약점을 확인하고 자꾸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는요. 그래요. 쉽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말라고. 그거 짜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괜히 나중에 큰 코 다칠까 봐 그러는 거야. 우리 한국사가 총 몇 개 단원이에요. 6개 단원이란 말이야. 그죠? 6개 단원이야. 물론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전 근대사와 전 근대사와 근 현대사 이렇게 나눠지죠. 크게. 그래서 우리 1단원, 2단원, 3단원 조선까지가 전 근대사야. 그리고 4단원, 개항기부터 5단원, 6단원까지가 근 현대사란 말이야. 문제가 우린 정확해요. 보통 전 근대사 10문제 출제돼. 근 현대사 10문제 출제된단 말이야. 그리고 1단원, 즉 선사시대부터 어디까지요? 그래, 고대, 남북국 시대까지야. 남북국 시대까지. 2단원은 뭐야? 고려시대야. 3단원은 뭐야? 조선시대야. 4단원, 근현대사부터 뭐야? 개항기야. 그죠? 흥선대원구부터 개항해서 일제식민지 전까지야. 5단원은 뭐야? 일제식민지, 일제강정기야. 6단원, 광복하고 나서 지금까지 현대사란 말이야. 이렇게 6개 단원 돼 있어요.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돼요. 기본적으로 각 단원별로 3문제씩, 3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는 거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출제하고 있고요. 그럼 몇 문제야? 9문제, 9문제.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더. 보통 조선에서 한 문제 더 나와요. 그래서 개항기나 일제시대.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더 출제돼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된단 말이야. 이번 우리 4월 학평도 조선에서 똑같이 한 문제 더. 세종대왕 넣어갖고 10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똑같이. 물론 이번에 근현대사는 이렇게 출제됐지. 이번에 4월 학평은 4문제, 4문제, 2문제 이렇게 출제됐단 말이야. 즉 뭐냐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1단원, 2단원은 강해. 근데 자꾸 3단원이 약해요. 저는요, 일제강점기가 약해요. 저는요, 이상하게 현대사가 약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보면 그 부분이 약해서 정리가 안 되는 애들은 꼭 틀려. 꼭 틀려. 꼭 틀리는 분이 되단 말이야. 점수가 안 오르지 더 이상. 에이 뭐. 나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3등급이 됐으니까. 그다지 조금 어려워져서 4등급, 5등급 떨어지면 나중에 누가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보완해야 된다고요. 약한 부분은 아, 좋아. 난 항상 이 부분 다 맞았는데. 고려부분 다 맞았는데. 조선 부분에서. 현대사에서. 아니, 일제강점기에서. 이 부분이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잘 정리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복습하면 점수 탁 올라가요. 보통 1, 2등급 나온단 말이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잘 정리한다면 나중에 6월, 나중에 시험 앞으로도 괜찮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한 번 개념 강좌 끝났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무조건 점수는 떨어지게 돼 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개념 정리한 것들 계속 꾸준히 우리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자꾸 해설강의 이런 거 시험 통해서 단 거랑 로또 다시 복습하고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이게 이런 거였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꾸준히 자기 페이스 유지하란 말이야. 두 번째 뭐라고? 자꾸 내가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 약한 부분 있단 말이야. 그걸 잘 캐치해서 그 부분만 강의를 듣던 그 부분만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 탁 치고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꾸준하게 살짝 한국사는 관리만 잘해주시면 여러분에게 절대로 손목 잡고 발목 잡고 뒷목 잡고 절대 안 그럴 거야. 효자감은 될 거야.